타인그라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김 한동훈 대표의 만남이 오늘 진행이 됩니다. 앞서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54분쯤에 두 사람의 면담이 시작됐다고 공지가 됐는데요. 이번 만남,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 여당 지도부 격려 만찬 이후에 약 한 달 만이고요. 한 대표의 독대 요청에 따라 성사됐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는 모습이고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이 자리에 배석했습니다. 네, 다만 완전한 독대 형태는 아니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석을 했고요. 면담이 애초에는 4시 30분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사무통당 등과의 통화로 인해서 잠깐 늦어지는 오후 4시 54분쯤에 면담이 시작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대통령실에 따르면 차담 형태의 면담입니다. 또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폭넓은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한 대표 지난 14일,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인적 쇄선이라든지 김 여사의 대회활동 중단, 또 의혹 규명, 절차 협조 이런 3대 요구사항을 먼저 의제로 제기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지금 보이는 이 현장에서 과연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지에 대한 대해성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모두 밝은 표정으로 만난 모습이고, 윤 대통령 한 대표 모두 넥타이 없이 셔츠에 자켓 차림으로 만난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내용들, 김 여사 둘러싼 논란의 해법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거란 관측, 구체적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는 제2부속실의 즉각 설치, 그리고 특별감찰관제 실시, 사과 가능성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갈 수도 있다고 전해지고요. 자막에 나간 것처럼 10여 분 동안 이렇게 잔디밭을 산책하는 모습도 현재 현장 영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조금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난 현장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산책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이 보이죠. 순직한 경찰 영웅의 이야기도 나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이 종료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오후 4시 54분 정도에 면담을 시작했고, 1시간 넘게 1시간 20여 분, 1시간 15분에서 20분 정도 면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후 4시 54분에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남, 면담이 종료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대통령실을 통해 들어왔다는 것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현재 시간이 18시 17분이죠. 언제 종료가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시간으로 봤을 때는 1시간 10여 분 정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를 나눴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이 의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정확하게 나눴는가까지는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속보 내용을 따르면 경찰의 날을 맞아서 경찰 영웅으로 환영된 고 이재헌 경장 등의 이야기를 나누며 산책했다라는 소식까지는 들어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여사 관련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등에 대한 내용, 어떻게 대화가 나눠졌는지 그 결과까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셋이서 만난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의 이번 만남이 지난달 24일 여당 신임 지도부 격려 만찬 뒤에 약 한 달 만에 이루어졌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이지만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석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정진석 비서실장 없이 실제로 독대를 했을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만남은 끝이 났다고 전해지고요. 당초에 예정된 시간이 오후 4시 30분입니다. 만찬은 아니고 차담 형태로 진행되는 오늘의 만남이었는데, 이게 20여 분 늦어진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내놨습니다. 북한군 파병 관련 나토 사무총장과의 통화, 그리고 영국 외교부 장관의 방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로 인해서 면담 시작 시간이 20여 분 정도 늦춰졌다고 전해졌고요. 또 차담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선호한다고 알려진 제로콜라를 준비하기도 했다라는 소식도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만남을 가졌고, 조금 전 그 만남이 끝났다는 소식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고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저희가 속보 내용 전해지는 대로 바로 정리해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